각종 가유제에서 소상을 거듭한 실력판입니다 아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겼어요? 그렇죠 백그룹들 보셨는데 많이 흔들어주세요 그래도 개그맨 중엔 내가 제일 잘생겼어 맞아요 맞죠 유빈씨 역판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저보다 잘생겼어요? 도정열씨 보다는 제가 조금 못생겼죠 아 여기 범손하기까지 제 방송이 2시간짜리인데 무조건 뜹니다 이제 왜 이러는거야 두사람씨가 KBS의 도정열의 실망이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죽도록 비운 사람? 네 여기 오신 어르신들과 가족 친지분 네 많은 박수와 응원 네 그게 바로 보약입니다 네 그 보약을 먹고 무럭무럭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박수와 흥성 네 보내주실거죠? 아 갑자기 아 복숭이가 너무 좋습니다 네 보내주실거죠? 네 너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그리운 사랑은 우리 김상길 작사관님과 우리 정은 작곡가님께서 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도록 그리운 사랑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뮤비는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 자주 뵙을텐데 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그리운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우주야 잊히지마 우루 남긴 당신을 보내야겠다면 사랑이나 신과 태풍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마음 당신이 웃으며 울렸던 꿈을 낳고 내 꿈을 낳고 울렸네 심장 비수하고는 아침 내 마음을 울렸네 무적한 당신이 죽어야 잊었니 아름다운 꿈을 낳고 울렸던 꿈을 낳고 내 꿈을 낳고 울렸네 무적한 당신이 죽어야 잊지마 이렇게 금신이 그리울 바에요 사랑이나 신과 태풍으로 보낸 것을 죽도록 보고 싶은 그 그리운 사람 당신이 웃으며 울렸네 내 꿈을 낳고 울렸네 내 심장 비수하고는 아침 내 마음을 울렸네 무적한 당신이 죽어야 잊었니 내 꿈을 낳고 울렸네 아, 죽도록 그리운 사랑 죽도록 그리운 사랑 다인 미싱 러브라고요 죽도록 그리운 사랑 해봤어요? 네 더듬는 오비가 못해봤어요 네